연 매출 천억 원이 넘는 벤처기업은 633개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벤처 천억 기업은 2019년 말 617개사 대비 16개 증가한 633개사로 조사됐습니다. 이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매출 천억 원을 달성한 기업은 62개사입니다. 업종별로는 마스크 제조 관련 기업 등 섬유 기타 제조업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의료 제약 업종이 뒤를 이었습니다. 신규 기업 중 연 매출 1조 원을 넘긴 기업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제조하는 SD바이오센서와 시젠을 포함해 17개에 달했습니다.